여기가 그 유명한 집 역삼의 풍년집 입니다. 한 단골로 한 18년 된 것 같아요. 아내와 아니다가 애들로 여기 고기값이 되게 싸요. 고기값이 되게 싼게 딱 해서 15,000원 이 고기에 갈비살인데 이 갈비살에 상취무침 또 이 집이 된장찌개가 너무 맛있습니다. 그래서 잠시 후에 바로 이 상태로 이 집은 뭐 워낙 손님이 많아서 여기 아드님 결혼식 제가 결혼식 사회를 가지고 또 손주 돌잔치 때도 해서 이모님이라도 저희 가족이랑 똑같습니다. 저희 결혼식, 애들 돌잔치 때도 다 오고 오늘은 우리 이모님인데 전라덕뿐인데 목쟁이 이모님이라고 제가 하는데 오늘은 딸집에 가 있네요. 이거 잠시 맛보겠습니다.